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만기 채권형 ETF가 등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금이 6조 원 가까이 몰렸습니다. 만기 채권형 ETF가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품들도 다양해지는 모습인데요. 다음 달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채권형 ETF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조문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돈이 몰리고 있는 만기 채권형 ETF 지난해 말 처음 등장한 만기 채권형 ETF는 현재까지 총 20종이 상장됐는데 약 9개월 만에 순자산 규모가 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금리가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기대감에 채권 금리이자 수익을 노리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말 만기인 삼성운용의 은행채 만기 채권형 ETF에 가장 많은 돈이 몰렸고 내년 10월 만기인 미래셋운용의 회사채 ETF, 올해 11월 만기인 KB운용의 회사채 ETF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만기 채권형 ETF란 일반 채권형 ETF와 달리 만기가 정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만기까지 해당 상품을 보유하면 펀드는 현금 청산되고 미리 약정했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진입 시점에 따라 만기 기대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만기가 없어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기존 채권 ETF와 달리 만기 시 원금과 같이 만기 수익률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금리의 만기 채권형 ETF가 흥행을 이어가자 상품도 다양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8종이 대거 상장된 이후 지난달까지 국내 국고채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12종의 상품이 꾸준히 출시됐는데 다음 달 중순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채권형 ETF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키움 투자 자산운용은 2025년 9월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미국 채권 ETF를 출시할 계획인데 만기 기대 수익률은 5% 수준이며 우량 등급 채권으로 구성될 방침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지금 2%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미국의 높은 기준금리를 쿠폰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민해보자 해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 거고 다만 해당 ETF는 환율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환오픈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금리가 높고 환율이 낮을 때 해당 ETF를 진입하는 것이 이상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만기 채권형 ETF 출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